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주간을 맞아 5일 기념식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사회적경제주간을 맞아 CNB 광주방송 1층 전시홀에서 기념식과 기념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놓쳐왔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사회적경제 스스로 챙겨가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광주라고 하는 도시공통체에서 사회적경제가 자기 성과를 발휘하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행정, 현장과 지원이 하나의 뜻, 하나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2018 광주 사회적경제주간은 함께하는 사이 사회적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경제기업가의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